아 또 우지 형이랑 또 캐치볼을 하러 왔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한 번 했습니다 이미 한 번 했지만 오늘도 이제 우지 형이 또 흔쾌히 캐치볼을 하러 나와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LA 아침은 좀 일했죠 LA 아침은 아니었고 LA 아침은 좀 넘어 하긴 했어요 LA 다음에 어디였냐 우리 시카고? 시카고에서 했나? 우리가 시카고에서 했을걸 아마? 자 이런 데를 놨습니다 요런 지금 여기는 워싱턴 DC고요 아 너무 좋다 워싱턴 DC 우지 형은 거의 이제 호텔에만 있다가 맞아요 저는 저랑 캐치볼 할 때만 나옵니다 저는 누가 멱살 잡고 나오지 않는 이상 끌고 안 나와요 끌고 안 나와요 야 나와 나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저희가 어떻게 캐치볼 하는지 또 재밌게 저희는 또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달아보겠습니다 하늘을 보면 배경 좋다 좋다 괜찮죠 이게 어 1, 2, 3, 2, 3, 4. 그렇지. 이 빨래 죽어. 아잇. 3, 2, 3, 4. 왜 이렇게 공간은? 헤이! 헤이! 헤이 킥! 으아악! 우지씨! 오늘 어떠십니까? 좋네요 좋네요 어떻게 좋으시죠? 좋아요 거의 이제 호텔에 계시면 밖에는 잘 안 나오시잖아요 네 이유가 뭐죠? 원래 밖에는 잘 안 돌아다니는 거 같아요 밖에는 왜 집 돌이시라는 거죠? 밖에는 안 돌아다니는 게 이제 호텔에서 주로 뭘 하시는지 궁금하신 캐릭터들이 많을 거예요 호텔에서 운동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요 그리고 밥도 먹고요 또 노트북을 들고 와서 게임을 또 열심히 하냐 그리고 넷플릭스도 보고요 많이 합니다 또 호텔에서 또 굉장히 알차게 잘 보내는 지훈이 형인데 오늘 또 저와 함께 캐치볼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우지 형이 저 때문에 두 번이나 나왔거든요 밖으로 오늘은 큰 대랑이 처음 봐 태어난 지훈이형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나봐요? 네, 그런 귀여운 시험 귀여운 걸 좋아하시나봐요? 그걸 좋아하시네 그래서 내가 더 싫어하나? 아 그러셨구나 갓토리 갖고있으면 울어놔 가까이서 보면 무서울 수도 있어 나 멀리서 봐도 강아지인 줄 알았어 무척다 몇분만 더 던져라 이제 가들어 아 흐어 재밌었다 재미있어 재미있어 나 때문에 아직 그냥 뭔지 한 번이었는데 그동안 즐거워 다시는 보지마자 안 돼요 형 우리 뉴욕에서도 해야돼 우와 여기 되게 신경 쓰겠다 여기 바로 오 오리! 응! 꽥꽥! 아 진짜 내가 괜히 영상 제작권 아니었던 거 같아 나 진짜? 어 찍다가 이제까지 찍어봐 우지 형 찍어 어 우지 형이 카메라 들기 쉽지 않은데? 와우 난 이런 면이 더 좋아 이게 더 좋아? 응 오 야 짬뽕 맛있을 뿐이다 여기 아까 그랬잖아 한국보다 짬뽕이 맛있다고 조물이 맛있다고 야 근데 여기 그냥 가게가 괜찮네 약간 근데 비주엠은 살짝 피부과에서 나올 것 같은 비주엠 에스테틱에서 뜨겁습니다 드릴까요? 오 여기 짬뽕 맛있네 오 여기 짬뽕 맛있네 아 진짜? 오 맛있어 여기 맛있네 약간 너무 맵지도 않으면서 칼칼한 게 이제 살아있어 야 국물 먹어봐 진짜로 뜨리링 한 번 더 늘린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 오늘 중식 구다이기야 음 면 너무 좋다 그래? 어 면 너무 맛있다 너무 내 스타일 진짜 어떤 느낌에서? 뭔가 탱탱 쫄깃하고 탱탱 쫄깃 늘어지지 않았어 그냥 살아있는 거지 어성통이구나 응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양념이 너무 약간 스트릿 푸드파이터 지금 나 이도겸의 요리기대 난 먹을 때 근데 이런 거 말해줘야 돼 알아 형 푹푹푹푹할 때 좋겠네 푹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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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거대하진 않으니까 거대한 고양이도 있지 않아? 자이란트 고양이 있긴 해 아 그게 나아야 눈 한 번 마주셔 예 약간 내 감도 눈 한 번 마주실게요 아까 버논이랑 나 비행기에서 버논이랑 연습생 때 같이 춤추는 영상 보고 있는데 너무 감회가 새로웠어 이제 버논이가 일반인이었으니까 버논이는 필리 장난이 없었지 버논이는 하체를 이번 앵컬 때도 자꾸 하체 써가지고 너무 힘들어 야 근데 너 그거 너무 힘들어 진짜 야 너 그거 안 힘들냐? 그러게 왜 힘들어? 나는 다운할 때부터 아킬레스베이 짧아가지고 아 너는 그럴 수 있겠다 그거 그냥 그거 바운스만 잘 타면 바운스만 잘 타면 하체는 별로 안 쓰는데 버논이 진짜 옛날에 하체 엄청 진짜 잘 썼는데 그 뭐니뭐니뭐니 거기서도 하체 엄청 쓰잖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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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보니까 인상 또IAN 동시에 알리 오 오 재밌다 솔넣 와우 와 야 진짜 이래 타봐봐 company waar 엘 이소렣 어? 뼘장 아니야? 이 정도면? 와.. 영상에서만 보던 진짜 여기 되게 타는구나. 우와.. 미쳤다. 우와.. 우와.. 다 멋있다. 보드가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. 너무 멋있다. 간다, 간다, 간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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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 저분 기술을 다 할 줄 아시는 것 같은데? 저분이 제일 잘 하시네. 오. 와 미국에 온 것 중에서 제일 좋았다. 감성이 이게 또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게 또 어렵네. 이러면서 또 배워가는 거지? 그치 그치. 원반 던지기 같은 거 바꿨어도 좋을 것 같아. 그니까. 강아지랑. 강아지. 강아지랑 우리 둘이. 내가 강아지? 아니 너 저기 가니까 나 여기 가니까 던지기. 이 정도지. 일단 강아지. 배워 강아지. 와 이거 어디야. 정말 힘들어. 안 힘들어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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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겸이 형. 안 힘들다. 두겸이 형은 들었었다. 영우 어이 Ess 아 으 승관이가 들었대요. 원래 농구할 때 못해가지고 들면 없었는데 재밌을 수 있었어요. 같이. 형님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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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마주시길. 오! 아! 따로 들어. 다 따로 들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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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 하시는 게 더 자존가운 거 아니지. 그냥 뺏겨뒀다. 아, 그 한 번 봐. 알겠습니다. 오! 감사합니다. 형들과 함께 농구를 했습니다. 아, 승관이 형이. 농구를 딱 하면 부키가 딱 파지니까. 아, 근데 농구. 저도 축구하고 싶어요, 사실. 너무. 어려워. 농구는 막. 너무 부대끼지.